폴란드 2차 20조 계약 돌입 폴란드 방산그룹 pgz 회장 방안 kai 한화 현대로템 바쁘다 바빠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폴란드 최대 국영 방산그룹의 세바스찬 흐바워크 pgz 그룹 회장이 17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pgz 그룹은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31곳을 통합해 출범한 초대형 방위사업체입니다 그룹 산하의 전차 자주포 장갑차 개인화기 탄약류의 생산과 부품 생산업체 등과 주력기인 f16 자국 보유 항공기의 정비와 각종 지상장비의 정비 보수 업체까지 총 31개 사업체를 보유한 폴란드 최대의 종합 방산그룹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k2, k9, fa50 현지 생산과 정비센터 설립 등은 이들 계열사 중의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lg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국 기업도 약 200개 이상 진출해 있으며 유럽 내에서도 외국계 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국가이며 나름대로 탄탄한 제조 인프라를 갖춘 국가로 국내 방산기업과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폴란드를 유럽 거점으로 활용하여 유럽 내 k-방산의 현지 공장과 정비센터를 확보하게 되므로 향후 확대되는 k-방산 유럽 허브를 구축할 수 있어 양국이 윈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폴란드엔 제갈량이 있다는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폴란드에는 진짜 훌륭한 전략가가 있는 듯 합니다 폴란드는 현재 k2, k9의 신속한 조기 납품으로 인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납기보다 빠르게 도착한 장비와 한국에서 훈련받은 병사들을 통하여 최근 현지에서 실시된 k9, k2의 기동 훈련과 실사격 훈련에서 탁월한 기동력과 장비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실사격 훈련에서는 폴란드 생산 탄약의 완벽한 k9 발사 성공으로 우수한 호환성을 입증하였으며 k2 전차의 경우는 25발 사격에 24발 명중으로 무려 96%의 명중율을 보여 이를 참관한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 그리고 고위 군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날 시범을 보인 병사들이 한국에서 단 6주간 훈련 받은 병사들로 이같이 빠르게 전력화되는 것을 매우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비의 우수성에 앞서 한국이 보여준 각종 훈련, 정비 등 패키지 지원이 기대보다 우수하여 매우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pgg 그룹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 그룹사나 wgm사 등과 k2pl 흑표전차와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 설립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부장관은 k9 자주포와 k2 흑표전차의 훈련 모습을 시찰하고 베모어 피스키 군사훈련장에서 컨소시엄 설립에 서명했습니다 pgg 그룹은 k2pl 흑표전차를 비롯한 한국산 무기들의 생산을 위한 폴란드 군수국과의 추가 논의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밝히며 컨소시엄의 구성이 k2pl 흑표전차 생산을 위한 추가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세바스찬 흐바워크 pg 회장은 오늘의 합의는 폴란드 군비 그룹과 현대로템 간의 협력에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다른 회사들과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현대로템과 총 1000대의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중 820대는 폴란드 버전인 k2pl 전차로 도입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계약에 따라 현대로템은 이 중 60%인 490이 되는 폴란드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328대는 한국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아울러 탱크 가동 수명 동안 폴란드에서 생산과 정비 등 수리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인프라 조건에 대한 면허 조건 등 수출 조건의 합의도 끝마쳤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그동안 실무선에서 이루어져 왔던 협력 방안에 대하여 이번 pgg 회장의 방안으로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안한 pgg 회장은 경남에 위치한 카이와 현대로템 그리고 환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연달아 방문하여 1차 계약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2차 계약의 최종 조율 및 협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방안 중에 또 어떤 새로운 무기를 점찍을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방산업계와 정부가 모두 흐바워크 회장의 방안에 큰 신경을 쓰는 건 폴란드 수출을 위해서는 폴란드 최대의 방산그룹 pgg와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폴란드와 k2 전차 1차분 180대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2차 생산 k2pl의 수출 규모는 무려 15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폴란드 군사체계의 표준화된 사양을 적용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화도 폴란드와 인연이 깊습니다 한화의 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폴란드와 k9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 천무 등 8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는 폴란드 2차분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번 방문에서 현지 생산 계약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흡아워크 회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 4천 공장도 방문합니다 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fa-50 경공격기 48대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폴란드의 fa-50 항공정비센터 설립과 현지에서 제품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한국항공우주산업 공장 방문 시에는 지금 생산이 끝나서 배송 직전에 있는 fa-50 GP 1, 2호기도 당연히 볼 것인데 아마도 kf-21 보람에도 함께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흡아워크 회장은 지난번 폴란드 현지에서 있었던 국내 언론사 간담회에서 kf-21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주면 영광일 것이란 발언을 하는 등 지금 개발 중인 kf-21 보람회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 국기를 돌려서 폴란드 국기로 바꾸자고 엄청난 호응을 보낸 바 있습니다 부디 kf-21 보람회도 꼼꼼히 보고 돌아가서 빨리 사업 참여 계획을 세우시길 기대해 봅니다 이같이 지난해 수주 잔액 100조 원을 돌파한 국내 방산업체 호황은 올해도 계속 승승장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오늘도 날로 발전하는 K방산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amos livro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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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